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시험의 세 번째 과목입니다. 바로 뭐예요? 시운전 및 안전관리. 책에는 지금 뭐냐? 시운전 쪽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전기 쪽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는 특별히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건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조금씩 추려가지고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쫙하게 몇 대 밑이란 비율은 없는데 대략 예전부터 나오는 비율을 보게 되면 시운전 즉 전기 쪽이 한 12문제. 그 다음에 안전관리가 대략 한 8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가 자신 없으신 분들도요. 여기 책에 나오는 이만큼 되는 그 양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추려주는 것만 딱 정리하시면 12문제에서 거의 8개에서 10개 정도는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는 제가 따로 이렇게 앞에서 조금씩 보충해였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맞출 겁니다. 자, 우리 그거 염두에 두시고 쉬운 점이 안전관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로가 뭐 나와 있는데 신경 쓰이지 마시고 A 지점에서 알기 쉽게 합시다. B 지점으로 전기가 흐릅니다. 이런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I라고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저항을 먹게 되는데 이걸 R로 표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흘러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V로 표시한다니. 즉 얘는 뭐라고 표시하냐? 우리가 전류입니다. 전류는 암페어로 표시합니다. R은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위는 O음으로 표시합니다. O음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그 다음에 여기는 V, 저는 답은 V하는데 E하고 나오죠. E는 바로 뭐다? 전압입니다. 단위는 볼트죠. 이렇게 표시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I는 전류는 R분의 V 전류는 전압이 세면 셀수록 전류 잘 흐른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저항이 있으면 저항이 있는 만큼 전류는 잘 못 흐릅니다. 그래서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에는 회로 이쪽이 많이 튀어나오죠. 저항값 구하는 게 전류가 여기서 흐릅니다. 여기 보니까 2호음 얘가 3호음 이렇게 돼있다는 얘기예요. 시험에 기본적인 건 나오지 않지만 기초죠. 합성저항은 얼마인가 하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일직선에 있는 이 저항값을 우리는 직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직렬은 R1 플러스 R2 플러스 더 있으면 더 나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뭐다? 2호음에다가 3호음을 더하니까 얼마 나온다? 합성저항은 5호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줍니다. 그런데 시험에 직렬은 안 나와요. 그럼 뭐가 나오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뭐예요? 병렬이죠. 병렬. 그래서 여기가 R1. 아예 하나 더 합시다. R2, R3 흘러나갈 때 병렬의 합성저항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잘 읽어보죠. 그래서 이 합성저항 R은 분자는 1입니다. 분모는 R1 분의 1 더하기 R2 분의 1 더하기 R3 분의 1 더 있으면 더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체계는 이걸 이렇게 안 내놓고 어떻게 내놓는다? R1 분의 1은 R1 분의 1 플러스 R2 분의 1 플러스 R3 분의 1 똑같은 거죠. 식이. 식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다 했다가 또 뒤집어야 되니까 아예 이 식을 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간단한 거 합니다. 병렬. 이번에는 세 개가 아닌 두 개입니다. R1. R1이 3호음하고 나와있고 여기에 R2. 2호음이 나왔습니다. 아까 세 개짜리, 두 개짜리입니다. 잠깐 변형시킬게요. R은 분자는 1 R1 분의 1 더하기 R2 분의 1이 됐습니다. 대입을 시켜보니까 3 분의 1 더하기 2 분의 1 분의 1입니다. 자, 이거 다시 써보니까 분모는 3하고 2하고 공통 분모 얼마? 6이 나오죠. 6분의 1 얘는 6이 되려면 2를 해줘야죠. 두 배. 2 더하기 얘는 3배를 해야 6이 나오죠. 그렇죠? 여기다 3을 곱해야지 위아래 해. 그래, 이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얘는 곱하기 2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 더하기 3 분의 1 다시 쓰니까 뭐라고 쓸 수 있다? 5분의 6이 되네. 왜? 이거는 1분의 1이니까 내치끼리 곱한 게 분모 외치끼리 곱한 게 분자 자, 이렇게 나오죠. 이걸 간단하게 써보니까 이 식을 안 하고 두 개일 때는 합성장 R은 분모는 R1 더하기 R2 분자는 R1 곱하기 R2로 해보자는 얘기예요. 두 개일 점은 해당됩니다. 세 개는 안 돼요. 자, 그럼 여기 써놓고 보니까 3 더하기 2 3 곱하기 2 얼마 나온다? 같은 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합성장일 때 세 개짜리가 안 나오고 두 개짜리가 나오면 바로 이 식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분모는 뭐가 된다? R1 플러스 R2 분자는 R1 곱하기 R2 세 개일 때는 원칙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 개일 때는 제가 얘기해 드린 것 같이 분모는 그대로 1 R1 플러스 R1 분의 1 R2 분의 1 R3 분의 1 세 개일 때는 이 방법을 써야 되지만 두 개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R1 플러스 R2 분의 R1 곱하기 R2 많이 나옵니다. 꼭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합성장을 구해내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숙달된 게 이 그림이거든. 시험장에서 조금만 틀게 나오면 안 배운 거라고 그러죠. 전류가 여기서 I가 흐릅니다. 여기가 뭐예요? R1 얘가 R2 이 그림이나 이 그림이나 같은 겁니다. 병렬이잖아요. 서로 그렇죠? 일대 합성장을 구한다. 똑같이 얘나 저나 똑같이 R은 R1 플러스 R2 분의 R1 곱하기 R2 이렇게 해주면 되죠.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게 이 파트입니다. 길게 나오는 거 다 신경 쓰지 마시고 저항은 저항은 R은 로우 곱하기 A 분의 L 하고 놨습니다. 고유 저항 고유 저항 개수입니다. 철이면 철 구리면 구리 고유 저항 개수라는 얘기예요. A는 단면적입니다. L은 길이에요. 그래서 저항은 저항은 길이가 길면 길수록 뭐가 된다? 저항값은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단면적인은 어떻게 된다? 반비례하는 꼴이죠. 그래서 저항은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뭐가 된다? 비례한다. 그래서 꼭 좀 이거 기억해 놓고 계셔야 됩니다. 이 공식을 많이 쓰니까 저는 이걸 주로 많이 얘기하는데 I는 R분의 V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는 거 여기 나온 거 안 외우셔도 됩니다. 기왕이 이거 했으니까 하나 좀 정리해 볼게요. 그림 이렇게 나왔습니다. 합성자 아니 병렬로 나왔죠. 15옴 15옴 30 10 15 35옴 나왔고 3옴 30 20옴 딱 나왔네요. 여기서 뭘 구해낼 수 있다? 합성자 한값을 구해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이 몇 볼트 나왔다? 200볼트 나왔다는 얘기예요. 도면에서 전류값은 얼마가 나오냐 하고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기출문제입니다. 그럼 결국은 뭐다? I는 R분의 V이거든요. 그런데 V는 지금 얼마로 나왔다? 200이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뭐만 구해내면 된다? R값만 구해내면 되죠. 합성자 그래서 합성자 한 R은 얘들은 세 개니까 병렬이죠. 10분의 1 더하기 15분의 1 더하기 30분의 1 그렇죠? 얘하고 얘는 직렬이죠. 플러스 3옴 플러스 얘들은 일직선이니까 직렬인데 이건 두 개는 병렬이잖아요. 두 개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더하라고 그랬죠. 30 더하기 20분의 30 곱하기 20 이게 편하다고 그럼 이건 다시 써보니까 얼마가 된다? 30이 공통분모가 되겠죠. 30분의 30분의 얘는 3을 곱해야 되죠. 얘는 2를 곱해야 되겠고 얘는 1이죠. 그대로 그 다음에 플러스 3 플러스 50분의 600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 6이죠. 3 더하기 2 더하기 1은 6이잖아요. 이게 위로로 하니까 30 나누기 6 얼마 나와요? 이 값이 5가 나오죠. 3 나오고 얘는 얼마 나온다? 12가 나오죠. 합이 얼마? 8이고 그러니까 20이 나오니 합성장 몇 오음 나온다? 25오음이 나오죠. 25오음 크게 어려운 거 없잖아요. 25오음 그러면 I는 합성장이 25오음 그 다음에 전압은 몇 볼트? 200볼트 즉 여기서 이쪽으로 흘러가는 전류 I는 몇 안패하다? 10안패하라는 얘기죠.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풀어낼 줄 아시겠죠? 그러니까 합성장 이건 병렬구하고 얘도 병렬구하고 그럼 3개가 직렬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 구한값이 5오음이 되겠고 얘가 12오음이 되고 다 합쳐서 얼마 나온다? 25오음이 나오는 거죠.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서 I1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새로운 게 하나 나왔는데 뒤에 나오지면 미리 땡겨서 해주는 겁니다. 이 두 개는 무슨 열? 직열이 아니고 병열이죠. 그 다음에 얘하고는 직열이 되죠. 그래서 4옴 더하기 합성장 R은 4옴 더하기 10 더하기 15분의 10 곱하기 15. 얘는 25가 나오고 150. 6이 나오나요? 합이. 이 값이 6이면 4하고 더하니까 얼마 나온다? 합성장 15옴이 나오죠. 15옴. I는 R분의 V. R이 지금 얼마 났어요? 15옴. 몇 볼트? 100볼트. 10암페. 10암페. 그 10암페가 둘로 나눠졌네. 그렇죠? 둘로 나눠졌습니다. 여기에서 이거 나온 값이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전류 분배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I1은 전전류 곱하기 R1 플러스 R2 분의 얘가 R1이에요. 얘가 R2입니다. 지금 이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전류 분배의 법칙은 저항값이 반대께 들어갑니다. I1일 때는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R2가 들어갑니다. 만약에 I2룸으로 봤다면 I 곱하기 R1 더하기 R2 분의 여기 뭐가 된다? R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 분배의 법칙에서 I1은 전체 전류 얼마? 10암페야. 곱하기 2개 더해야죠. 얼마? 10 더하기 15분의 반대쪽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15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25가 되고 곱하면 150니까 6암페야가 되죠. 만약에 I2를 물어봤다. I2는 10암페야 곱하기 분모는 똑같죠? 10 더하기 15. 얼마가 들어간다? 10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 나온다? 4암페야가 나오는 거죠. 이게 무슨 법칙? 전류 분배의 법칙. 암기하셔야 됩니다. 전류 분배의 법칙. 즐겨 나옵니다. 따라 just Итак. J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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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łota. Vậy. 괜찮아. 꼭 좀 염두에 두세요 전류 분배의 법칙은 불로 전류는 저항에 뭐한다? 반비례로 흔는다는 것 저항에 반비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저항이 얼마? 1.35음 3호음 4호음 딱 나왔네요 I1, I2라고 해놓고 전압은 6V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쪽으로는 전류 I1은 몇 안평인가 물어봤습니다 1.3 이거 두 개는 병렬이지만 얘하고는 직렬이죠 그래서 합성장 R은 1.35음 더하기 그 다음에 3호음 더하기 4음 분의 3 곱하기 4 이거 계산기 눌러주셔야겠네요 그래서 나온 이 값이 얼마 나온다? 7이 되겠고 12에다가 계산하면 1.7이 나오네 그래서 3호음 나오는 게 합성장 3호음 나오는 게 맞네요 자 그러면 전전류 I는 R분의 V, 3호음 분의 그 다음에 6V 몇 안폐예요? 2암폐 전체 전류가 2암폐라니 그럼 I1은 전전류 곱하기 R1 플러스 R2 분의 반대께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2암폐 곱하기 3 더하기 4 분의 뭐가 들어간다? 4값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8이 되고 7이 되니까 1점 얼마 나오겠네 1.14 암폐 하나만 더 할게요 이번에는 저항값이 아니고 뭐가 나왔다? 콘덴시오가 나왔어요 이 표시가 콘덴시오 표시입니다 어? 우리말로 축전기 축전기 표시라는 얘기 축전기 표시라는 얘기 잔폐 콘덴셔의 병렬염과 콘덴셔의 병렬연결은 저항의 뭐와 같다? 직렬연결과 같고 직렬연결은 저항의 병렬연결과 같다 나왔습니다 이게 전부 다 3개가 병렬이죠 저항으로 얘기하면 직렬과 같죠 그래서 이 값은 5 미크론 패럿 더하기 10 미크론 패럿 더하기 2 미크론 패럿 해가지고 다 더한 값이죠 결국 얼마 나온다? 17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게 콘덴셔 해가지고 나왔던 문제입니다 기출문제 키리호프의 제1법칙 제2법칙이 나오는데 키리호프의 제1법칙 제2법칙 제1법칙은 전류의 법칙 그 다음에 2법칙은 전압의 법칙에서 나오는데 얘들은 나왔다 뭐다? 점수 주위에서 나온 겁니다 숫자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나와요 제1법칙부터 봅니다 그림에서 아주 원리가 간단해 유입하는 전류 하나 그 다음에 여기 I2, I4 이 3개는 뭐다? 지금 들어오는 거죠 반대로 얘는 I3는 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 I5도 나가고 있죠 유입하는 전류의 합과 유출하는 전류의 합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그림에서 보니까 유입되는 건 I1 더하기 I2 더하기 I4 이꼬루 I3 플러스 I5 이 값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어? 시험에 가서 배운 게 아니고 이상하게 나왔던데 조금만 틀리면 안 배운 거지 뭐 어떻게 되냐? I1 시험에 플러스 I2 얘가 이쪽으로 나오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I3 플러스 I4 마이너스 I5 순서대로 싹 넘기니까 이 두 개랑 마이너스 값 될 거 아니에요 이 값이 얼마다? 두 개 합이 같으니까 이렇게 놔도 바로 무엇을 나타낸다? 키리호프가 주장하는 바로 전류의 법칙이라는 얘기예요 유입하는 전류의 합과 유출되는 전류의 합은 같다 임의의 해로, 임의의 접합점으로 유출리반은 전류 대수적 총합은 0이다 즉 적석점으로 유출리반은 전류의 대수합은 0이다 해서 이와 같이 표시된 거죠 그렇죠? 이걸 말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다? 키리호프의 제1법칙 전류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기요 잘 나옵니다 반면에 키리호프의 제2법칙, 전압의 법칙입니다 임의의 폐로에 따라서 1회전 취한 전압 대수합은 그 폐로, 해로의 저항이 생기는 전압 대수합 같다 해서 이겁니다 기전력 대수합은 전압 강화의 대수합이다 하고 나온 거 같은 값입니다 이게 기출문제 나왔던 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식이 이렇게 됐죠 V는 어떻게 해 놓을 수 있다 I 곱하기 R이죠 식을 이항시키니까 기전력 대수합은 전압 강화 대수합과 같다는 얘기 앞에서 나왔을 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기전력 대수합을 V값을 구하는데 모양을 잘 보셔야 됩니다 흐르는 방향에서 짧고 굵고 짧고 굵고 그런데 얘는 굵고 짧으네요 또 짧고 굵고 그런데 얘는 또 굵고 짧고 즉 다시 얘기해서 얘하고 얘 두 개는 지금 반대가 돼 있죠 항상 짧고 굵은 게 맞는데 짧고 긴 게 그런데 얘는 굵고 짧게 나왔다니 그래서 기전력 대수합은 어떻게 구하냐 V값은 이 값부터 해주면 10V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6V 더하기 여기는 5V가 반대죠 반대는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 이쪽은 짧고 긴 거니까 플러스 4V 그 다음 얘는 또 길고 짧으니까 반대 마이너스 5V 이꼬르 이꼬르 I 곱하기 I 곱하기 나머지 저항값 3옴 더하기 2옴 더하기 3옴 더하기 4옴 더하기 3옴 이렇게 식이 표시되더라는 얘기 그러면 여기서 보시는 같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두 개 10 얘랑 약분 돼버리죠 몇 볼트 나왔다 10V가 나오네 10V 이꼬르 I 곱하기 얼마 3 2 3 4 3 여기 10 15가 나오나요 3하고 3하고 4 10 15옴 나오네 I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15분의 10 3분의 2가 되네 3분의 2옴 3분의 2암페아 당시에 답이 여기에 나왔습니다 구해내는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뭐다 키리오프 제2법칙입니다 키리오프 제2법칙 여기서 나온 대로 기전력 대수학원 전학강화 대수학과 같다 해가지고 말로 나온 것까지 같이 좀 꼬가라 놓으셔야 됩니다 책에 나온 것보다 제가 들은 거 그걸로 알아 놓으세요 여기서 나옵니다 전력은 I자승 곱하기 R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 또는 뭘 표시한다 전학 곱하기 전류 또는 지금 여기서 나온 것 같이 왜냐하면 I꼬루 R분의 V죠 이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R의 제곱 V의 제곱 곱하기 R이 나오죠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약분되니까 R분의 V제곱 이 식이 나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전력 P는 꼭 좀 이거 많이 써먹습니다 이거 3개 관계에 꼭 좀 염두에 두시고 얘는 뭐 크게 쓰는 건 아닌데 이거는 꼭 좀 알아 놓자는 얘기예요 자 이거 책이 지금 없는데 이 공식 하나 좀 알아 놓으십시다 H꼬루 0.24 곱하기 I자승 곱하기 R 곱하기 T하고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H는 열량입니다 H 열이 얼마나 나오냐 열량값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SI 단위 바뀌기 전에 얘는 뭐였다 단위가 키로칼로리입니다 I자승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 곱하기 T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꼭 염두에 두세요 이 시간은 뭐로 들어간다 뭐로 들어간다고요 세크로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2분하고 나왔다 하면 2 곱하기 얼마? 60 120초가 되겠죠 이렇게 대입을 해 준다는 거 꼭 좀 염두에 두시고 이 식도 앞으로 많이 이용하지만 이것도 참 즐겨물을 써 먹습니다 열량 0.24 곱하기 I자승 곱하기 R 곱하기 T하는 거 여기 공식이 나와 버리네요 그렇죠 주의로 법칙 자 보시고요 여기서 전기를 흘려보냅니다 쭉 흘려보낸다는 얘기 전기 흘려보면 여기에 뭐가 나온다 전기 흐르는 쪽엔 열이 난다 반면에 여기다가 뭘 가한다 열을 가합니다 그럼 전기가 흘러버려요 이걸 주장한 게 누구다구요 재백효과입니다 여기 나왔는데 이런 거 다 무시해 버리고 학수적인 얘기고 시험이 나오는 얘기로 하면 두키 전기 흘려보낸다는 얘기는 두키 전역 사이에 전기를 통하면 열이 발생하고 열을 가하면 뭐가 나온다 전기가 흐른다는 얘기 이걸 바로 무슨 효과 재백효과 꼭 좀 염두에 두세요 앞에서 나왔던 거죠 단면적 그다음에 길이가 되겠고 간혹 가다가 말뜻 물어봅니다 배울기가 뭔가 하고 물어본 경우 있어요 많이 나온 건 아닌데 어쩌다 한 번 전압계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전압계 직렬로 접속하는 저항 전압계 직렬로 연결하는 저항값을 나타나면 바로 뭘 한다 배울기 반면에 얘도 은근히 잘 물어봅니다 분류기 이번에는 전류계 측정 범위를 넓히는 거죠 전류계를 뭐로 했다 전압계가 아니고 전류계를 병렬로 접속하는 거 분류기 시스톤 브릿지 꼭 한 문제씩 나옵니다 전기가 보세요 이렇게 하는 라인은 흐르고 흐르는 라인이 두 개가 나오죠 휘스톤 브릿지에서는 마주보는 것끼리 A와 B가 마주보죠 이거 두 개 곱한 값하고 뭐하고요 D하고 C가 마주보는 길이 곱한 값이 같다는 겁니다 저항값 그래서 이게 휘스톤 브릿지에 가지고 즐겨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 가져가면 서로 마주보는 길이 같다고 그랬죠 얘가 같다는 얘기예요 2옴 곱하기 4옴 이꼬르 이렇게 마주보죠 8옴 곱하기 C C는 얼마다 1옴이 되겠죠 이렇게 표시되는 게 바로 뭐다 휘스톤 브릿지예요 학생들이 즐겨 틀렸던 문제입니다 A, B C, D A, B의 저항값 C, D의 저항값 얼마 나오냐고 물어봅니다 그림에서 딱 보니까 A, B는 어떻게 된다 얘하고 얘죠 전기 흐름 방향 보세요 이렇게 한 선 이렇게 한 선이죠 그렇죠? 그러면 가운데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C, D는 이렇게 하나 짝이 맺어지는 거죠 또 이렇게 하나 짝이 맺어지죠 또 이렇게 하나 짝이 맺어지죠 CD가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 값이 얼마 나오냐고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 A, B 저항부터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흘러갔다는 얘기예요 R과 R이니까 얼마? 2R 여기도 이렇게 흘러갔으니까 2R 그럼 얘 두 개는 서로 뭐다? 병렬이죠 병렬 그림에서 보니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니까 각각 R, R, E, R E, R E, R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합성장일 때 병렬이 되는 꼴이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와야 된다? 2R 플러스 2R 분에 2R 곱하기 2R 4R 분에 4R 제곱이죠 약분하니까 얼마 안 온다? A, B 합성장일 때 R값이 나왔어요 지금 CD는 분모는 2R 플러스 곱하기 R 더하기 이쪽으로 2R 곱하기 R 플러스 양쪽으로 2R 곱하기 2R 이렇게 표시가 되고 분자는 3개 다 곱하면 됩니다 2R 곱하기 R 곱하기 2R 자세히 했던 이 방법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2R 제곱 2R 제곱 그 다음에 2R의 4R 제곱 그러면 여기가 4R, 4R 8R 제곱 되나요? 8R 제곱 분에 얘는 4R 3승입니다 약분하니까 뭐가 나와요? 2분의 R 3승 나오죠 그렇죠 여기다 값을 대입을 하니까 2분의 R 3승 R이죠 2분의 R 이거 약분 됐으니까 2분의 R 그 다음 위에는 R 결국 뭐가 된다? R은 1분의 R이랑 마찬가지죠 약분 답 얼마 나온다 2 그래서 이 값은 2가 되는 거죠 기출문제 나왔던 겁니다 자 CD 저항값 구하는 거 꼭 좀 알아 놓으세요 3개입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양옆으로 하나 그래서 총 3개 그래서 분모는 3개 값 다 더한 거고 분자는 다 곱한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휘스턴 브릿지 문제는 고른 정도만 알아 놓으시면 되는데 항상 염두에 두신 게 휘스턴 브릿지 문제가 한 문제씩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저항일 때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점두에 두시면 이 분야가 이런 모양이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서 2옴이 나와 있고 여기에 8옴이 나와 있는데 갑자기 뭐가 나와 있어요 콘덴시어가 나와 있다는 얘기 콘덴시어가 그래서 여기가 100 미크론 페럿 하고 나왔다 그럼 여기가 몇 미크론 페럿이냐고 물어보게 되면 아까 저항이 나왔을 때는 서로 마주보는 게 곱하고 이 값이 같다고 그랬죠 콘덴시어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냐 옆으로 가는 방향 2옴 곱하기 C 이 값이 같은 겁니다 서로 흘러가는 방향끼리 곱한 게 같다는 얘기 축전지가 나왔을 때하고 그 다음 뭐 나왔을 때 저항값 나왔을 때는 서로 반대입니다 저항값 나왔을 때는 서로 마주보는 길이 곱한 것 같고 콘덴시어가 나오면 한쪽이 저항 한쪽이 콘덴시어면 흐르는 방향 쪽으로 곱한다는 거 그러니까 C는 결국 얼마 나온다 400 미크론 페럿이 나오죠 이것만 좀 주의해 놓으시면 큰 어려움 없습니다 그래서 1장은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 여기 정정기와 자기가 나왔는데 정정기와 자기는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무시해 버리시고요 나머지 이것은 문제 풀면 제가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림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오늘 한 거 그런 정도만 딱 알아 놓으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전부 다 해결될 겁니다 나는 그래도 전기에서 12문제 나온 거 다 맞추겠다 하면 이거 렌치의 법칙 플레밍의 오른손 왼손 법칙 이거 다 나가야죠 그런데 그것까지 안 나가셔도 됩니다 1장은 그 정도까지만 알아 놓으시면 큰 어려움 없이 해결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다음 시간에는 1장에 대한 문제 풀이하고 그 다음에 2장 이쪽으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은 이 정도 나가면 되니까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립니다 전기는 몇 문제요? 전기와 안전관리 합쳐가지고 수능 문제 전기가 한 12문제 안전관리가 한 8문제 정도 나오니까 안전관리도 무시하지 마세요 전기도 해드리는 것만 하면 한 8개에서 10개는 충분히 맞추니까 그 정도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가 한 번 어쩔 수 없나요? 그래서